여보세요? 아! 안녕! Do you have some time? Yeah! 오케이,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신동 씨 만나달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거든 신이 형 같은 거 많이 알아? 아니요! 아, 저 잘 모르는데 아, 그냥 가요? 아, 지금 갈게? 혹시 그 사기다의 전 버전 사기... 썸 말고 사기다의 전 버전이요? 어어 삼기다? 오, 맞아요! 정답! 정답! 다음 문제! 아, 카카오톡 네 아이디를 줄여서 아이디를 줄여서요? 어, 카카오톡 아이디를 줄여서 아,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카카오톡의 아이디를 줄여서? 패스! 패스! 그러면은 앨범을 자꾸 사는 거야 앨범을 계속 사! 원하는 사진을 얻으려고 막 앨범을 해제자! 앨범! 네, 여기까지! 아, 3번째! 네, 안녕하세요. 로즈입니다. 반갑습니다! 아, 4번째! 영아 씨랑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? 어, 저희... 샵에서? 샵, 네. 샵 다녀가지고... 네, 혹시 만나달라 좀 보고 계세요? 어, 네! 아, 보고 계신답니다! 아이, 좋아! 네, 나왔다! 됐어요!